전체를 살펴보는 현명함 어느 마을의 현명한 선생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쌍둥이인 어린 아들들이 너무나도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쌍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니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들을 1년간 가르치던 선생님은 아이들이 많이 침착해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각각 다른 방으로 부른 선생님은 쌍둥이에게 그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방은 모두 바닥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물항아리에 작은 금이 있어 계속 물이 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에 물을 계속 닦아내던 한 아이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바닥에 축축한 것을 보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국 짜증을 내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똑같이 계속 방바닥을 닦던 또 다른 아이는 물이 새어나오는 하늘의 물을 다 비운 뒤에 방 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은 청소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더 가르쳤습니다. 차분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능력, 이것을 보통 현명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뭔가가 잘못되어도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